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행복한 꽃그릇 영상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10월 특가로 나왔구요 4개 플러스 2개 4개 가격으로 2개를 더 드린다는 뜻입니다 앞에 작고 귀여운 분은 사각분 3개 둥글고 원형이에요 약간 좁아지면서 이런거 3개 가격이 14,000원 14,000원에 6개 다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 가격이죠 4개 가격으로 플러스 2개 추가 자 2번 2번은 큰 나무라는 것 같아요 큰 나무분 이런거 3개 있고요 또 요거는 요거는 소녀 소녀분으로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을 지었네요 소녀분 3개 합이 6개죠 그럼 4개 가격으로 2개 플러스 2개 더 드린다고 이렇게 특가로 나왔어요 아 요거 6개 또 요 뒤에 있는거는 이제 5번으로 되어 있어요 5종 5번 5번은 이거 좀 특이하죠 아 요건 뭘 심으면 이쁠까요 아 요런거 지금 5개 5개 25,000원 요거는 하나에 이제 5,000원 꼴이네요 이거는요 아 요거는 나 이렇게 생겼어요 굽도 조금 길고 아 멋스럽게 이거 이런데다 이제 뭐 심으면 이뻐요 이거 요런거 다 꽃이네요 꽃으로 이렇게 해가 있고 어 똑같아요 똑같은 색깔이 약간 틀리면서 요런거 5개가 되고요 5개 25,000원입니다 요건 5번 주문하실 때 5번이라고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온거 있어 이름표 이름표가 2가지가 왔는데요 아 결 오박거리죠 이런거 다들 많이 보셨을 거에요 아 저도 여러가지가 여러가지 사다 놨는데 이거에 왔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게 되더라구요 이걸 꼽아 주기가 꼽기가 좋아요 이게 이거 지금 250개 인데 5,000원 이거 하나만 사나면 뭐 잊어버리고 쓰지요 뭐 그쵸 5,000원이면 너무 저렴해요 이거 요런거도 있고 또 요거 투명한거 예 같은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투명 이제 글을 쓰면은 이름을 쓰면 뒤에서도 볼 수 있을 거 이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 꺼내서 보여 드릴 거에요 잘 안보이십니다 하얗게 투명해서 이거는 글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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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면은 여기다 해도 안되네 똑같이 생긴데 이거는 투명해요 이런거 250개에 5,000원이고요 가격이 똑같네요 자 250개 이것도 250개에 5,000원 두가지 이름표 두가지 또 핀셋 핀셋 6,000원짜리 이거는 에디슨 핀셋이라고 했네 에디슨 갈매인가 에디슨 아닌가 딱 그런 이름 같은데 한번 뽑아보았어요 이거 앞에 이렇게 닦아 놔 가지고 딱 잘 짚힐 거 같아요 2셋이 이건 6,000원 해요 6,000원짜리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 앞에 이제 사이즈를 좀 재 드릴게요 이거 1번으로 되어 있는 거 14,000원에 6개 다 추가돼요 2개 추가씩 해서 이거 자그마한 해고 이거 7cm는 조금 안되고 6.5는 7cm라고 할게요 7cm 높이는 7.5 다리는 이렇게 4개 달렸고요 밑에는 좀 넓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7.5cm 되니 위가 살짝 좁아지고 이런 거 3개 있고요 사각분 이거는 동굴게 동굴게 이거는 다리가 3개고 아주 콩분보다는 조금 크게 만들었고요 6.5cm네요 높이는 7cm 이런 거 3개 가격이 14,000원이래요 14,000원에 1번이 되겠고요 2번 2번은 이제 큰 나무로 이름이 큰 나무 나무가 크죠 진짜 나무가 엄청 큽니다 이거 큰 나무 화분 이거 3개 9cm네요 빨간 거 기본 포트 9cm잖아요 높이는 8cm 정도 되고요 다리는 이렇게 생기고 물구녕 이런 거는 뭐 빨간 포트에 지는 은간한 거 다 여기 심을 수 있고 그런 사이즈죠 그리고 이건 소녀분 소녀분 소녀 이거는 사이즈가 9.5cm 조금 더 큰 8.5cm 높이 8.5cm고요 이런 거 3개 그리고 이거 6개가 가격이 중요하죠 2번 22,000원 22,000원이면 4개 가격인데 6개 드린다는 겁니다 5번 보실게요 5번에는 정말 이거 색색까지가 그냥 표가 별로 안 나는데 연두색에 이런 꽃을 이렇게 달아서 멋스럽게 만들었어요 물 빠짐도 잘 될 거 같고요 이거는 좁은 데는 6.5cm고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10cm 가량 되죠 11cm 가량 되네요 높이가 높이는 8cm 그 정도 제가 재는 거는 확실치가 않아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뭘 심으면 이쁠까요 뭘 합식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이 톱스 아니면 러블리 로즈 작은 것들 합식하면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묻질하게 아주 다구지게 만들었네요 이런 거 5개 이건 5번으로 돼 있어요 25,000원 5,000원 꼴이네요 이게 제일 계산하기가 좋아요 5,000원 꼴이고요 자 이거 1번은 개당에 6개에 14,000원 개당에 2,300원 꼴이고요 2,300원 아주 저렴하죠 2,300원 꼴 이거는 제가 또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22,000원니까 3,600원 꼴이네요 하나에 개당에 3,600원 꼴입니다 아주 저렴할 때 열을 때 들이세어야 돼요 그러니까 4개 값으로 2개 추가하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먹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 포트 있는 애들 이거 얼굴 하나짜리를 심으면 되겠고 아주 깜찍하죠 홍분은 좀 면했고 아주 앙정맞게 생겼어요 이거는 5,000원에 5,000원 꼴이고요 그러면 오늘 소개는 여기에 이렇게 잘 하지는 못했지만 다 한 것 같아요 요런 것도 이런 데는 이게 딱이에요 꽃기가 조그만 화분에는 이거 정말 좋더라고요 써기가 저도 다 이걸로 써요 이걸로 써서 꽂아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넙적한 거는 꽃기도 힘들어요 이름표 해주기가 이름 들어서 여기서 온 것 같아요 핀셋 6,000원짜리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이거 다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오늘 4개 보라스 도개하는 거 아주 저렴하게 나왔죠 이런 거 들으셔서 분갈이도 해보시고 우리 초보님들 처음에는 작은 데로 시작해야 돼요 다육이 큰데 심었다가 진짜 낭패 봅니다 제가 이제 큰 걸 좋아해가지고 화분 큰 데도 심었다가 여름에 다 뽑았어요 뽑아서 새로 다 적은 데도 심었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소개 요렇게 해서 마칠게요 자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소개했는데요 좀 우리 구독자님들 요거 좀 들으셔가지고 분갈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